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지류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드레멜셋이에요 드레멜의 성능을 한번 시험해보는 영상으로 찾아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번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성능 테스트만 하기에는 약간 영상이 아깝다 있거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레멜의 옵션 툴을 한 가지를 제작을 하면서 그거를 활용하는 겸 성능 테스트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앞쪽에 이 부분이 이렇게 빠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원래는 이 앞쪽에 헤드를 제거를 하려면 자물쇠 모양의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앞쪽이 돌아가지 않게끔 한 다음에 척을 푸는 약간 렌치 같은 걸로 이렇게 풀었었는데 이 친구도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앞쪽을 자세히 보면요 완벽한 동그라미가 아니라 위쪽이랑 아래쪽이 깎여있는 이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이걸로 돌려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풀리죠 이게 몰랐었던 기능인데 아무쪼록 이거를 풀어가지고 이쪽에다가 프레시블 샤프트라던가 그리고 내 기타 옵션들을 장착을 해가지고 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친구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품을 한 가지를 봤는데 보이는 것과 같이 어떤 역할인지 알겠죠? 보호망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절단이라던가 하게 됐을 때 비산물이 눈가로 튀게 됐을 때 님들 눈 아래에 철가루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? 조심해! 조심해! 아 내 눈! 아 내 눈! 비벼서 할 수도 없고 눈이라던가 얼굴이라던가 그리고 절단된 물체가 튀어서 들어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실드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빈부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파워에이드라던가 비타민 워터라던가 뭐 기타 등등 게토레이 뭐 이런 뚜껑의 크기를 가진 빈 물병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쯤이 약간은 딱딱한 친구가 좋겠죠? 제가 이렇게 음료수를 구매하기 전에 이쪽을 다 눌러봤는데 파워에이드 같은 경우는 뭔가 이쪽이 말랑말랑 했어요 그리고 게토레이 친구는 이쪽에 뭔가 문양이 또 이렇게 음각으로 파져있어가지고 좀 모양이 보기 싫더라구요 근데 비타민 워터라는 음료수인데 여기가 여기까지가 이렇게 만듯하게 깔끔하죠?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 외경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간단하게 해주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딱 재보면은 대충 18.6 근데 이쪽 외경이 넉넉 잡아서 약 19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 중심으로부터 똑같은 구경의 사이즈로 구멍을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포켓샷을 이렇게 딱 하고 만들었을 때는 칼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파내가지고 구멍을 넓혔었던 작업도 했었고 여러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뚜껑만 여기서 추출을 하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에 쏙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친구를 덮어주는 거예요 짜잔 이렇게 되면은 네 녀석이 돌아가지도 않고 아주 튼튼하게 잘 고정이 됩니다 이 녀석이 당연히 회전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주지도 않고요 그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가지고 가운데 띠 부분을 제거를 해 줄게요 어차피 뭐 사용도 안 하는 부분인데 오케이 이 가운데 쯤에 홈이 이렇게 파져 있잖아요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스 이렇게 하고 오우 여러분들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진짜 오 대박 깔끔 완전 깔끔하게 잘라는데 여기서 저희가 다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아래쪽을 잘라 주도록 할게요 자 님들 잘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쪽에다가 하얀 종이를 껴서 제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한 대충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신대로 작업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자 가위부터 사용을 하자 자 짜잔 짜잔 이런식으로 완성 시켰습니다 한번 장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을 잡고 이렇게 해주고 오 아주 괜찮아 이렇게 안전장치를 만들게 됐으니까 이제 바로 절단 테스트를 하러 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네 저기에 예쁜 비둘기가 한 마리가 보입니다 마마랑 파파가 심어놓은 농작물들을 감히 뜯어먹어? 이런식으로 앞에다가 실드를 낀 상태에서 이거를 벗기지 않고 이대로 이거를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렌치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이런식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탄탄하게 조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번째는 pvc 입니다 pvc 이게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아시겠지만 이런 톱날 이라든가 그런 그라인더 날에 대해서 각기 자를 수 있는게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 그라인더 날 같은 경우에는 금속을 자를 수 있습니다 회전력을 이용한 절사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무랑 이런것도 자를 수는 있지만 마찰로 인한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타버릴 수가 있거든요 조심을 하셔야 되요 그래 가지고 적어도 각 비트마다 어느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러분들 다 숙지를 하시고 작업을 진행해야 되요 자 잘라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6단 이거든요 되게 괜찮습니다 전혀 장애가 없이 이렇게 잘 잘린거 보셨죠? 네 그리고 평소에도 이렇게 잘 닦아 주는 습관을 들어야지 장비들을 참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겠죠? 좋았어요 다음 녀석으로는 엣지를 다듬을 때 사용하는 친구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런식으로 다 연결을 시켜놨구요 저번에도 말씀드린대로 오른쪽 레버를 돌려 가지고 잠금을 풀어 가지고 저희가 깊이를 조절을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있다는게 있습니다 자 일단 첫번째로는 이쪽 옆으로 한번 이렇게 예쁘게 다듬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이쪽이 갈아낸 면이고 이쪽이 갈아내지 않은 면인데 사포질 정말 잘됐습니다 니스칠한 것처럼 되게 부들부들해요 이쪽은 되게 꺼끄끄끄라고 네 이쪽 45도 빗면을 이용을 해 가지고 또 다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식으로 하고 갈게 되면은 모서리가 엣지가 되게 심한데 이거를 이렇게 45도로 좀 다듬을 수가 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식으로 딱 45도 각도가 딱 잡혀졌죠 제가 만약에 좀 더 오랫동안 했었으면 정말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 날려버릴 수 있었을 거에요 이번에는 녹 제거 및 용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옆에 주변이 지저분해지게 됐을 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쪽이 빤딱빤딱 해 준게 보이죠 이번에는 일명 다이아몬드 날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를 이용해 가지고 유리에요 유리 유리를 한번 절단을 할 수 있는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자르다 보니까 크랙이 전달이 돼 버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됐네요 네 여러분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저번에 금속을 약간 갈아내다가 말았던 거를 이번에는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이 친구를 한번 절단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잘라버리고 싶은데 제가 이거 캠핑 갈 때마다 쓰는 이거 단조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자르기에는 돈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구멍을 제외한 이 친구를 한번 이 반쯤을 한번 절단 시켜 가지고 네 금속도 절단할 수 있는 걸 보여줄게요 아무래도 알루미늄은 칼로도 잘릴 정도로 무르기 때문에 별로 효용성이 없을 것 같고 이번에는 강철입니다 강철 보이죠? 네 하드디스크에서 추출한 네오디용 자석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단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3 2 1 2 2 3 2 3 2 3 2 3 3 3 4 3 4 4 4 5 5 4 5 5 5 5 5 5 5 6 9 5 5 5 5 5 6 5 6 7 8 9 9 9 9 9 9 10 10 10 10 11 9 11 15 15 15 15 16 15 15 17 18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